1. 다음에 로이스 구조식 중 옳지 않는 것은? 4. 2. SCL, F를 원자 반지름이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4. FCL, S 3. 다음 중 산의 세기가 가장 강한 것은? 4. HCL, 4. 적정 실험에서 0.5498g의 KHP를 완전히 중화하기 위해서 23.48ml의 나우 용액이 소모되었다. 나우 용액의 농도는 얼마인가? 3. 0.1141m 5. 인산은 P450과 H2O를 섞어서 만든다. P450 142g과 H2O 180g이었을 때 생성되는 인산은 몇 주인가? 4. 196 6. 암모니아 용액의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5.0xC와 6일 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4. 2.0x10-5M 7. 다음과 같은 이온 반응이 연기성 용액에서 일어날 때 그 이온 반응식이 올바르게 완결된 것은? 1. 6I 플러스 4H2O 플러스 2MnO43I 2 플러스 2MnO2 플러스 8OH 8. 다음각산 또는 염기에 대하여 필요한 작산 또는 짝염기가 틀리게 작성된 것은? 3. HCO3가 산으로 작용할 때 짝염기는 H2CO3이다. 9. 다음 화합물의 명령법으로 오른 것은? 4. 트랜스-이펜텐 10. 질량백분율 10.0% NACL 수용액의 몰랄 농도는 얼마인가? 4. 1.9m 12. 물질의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여 평형을 이루는 온도, 압력 조건을 임계점이라 하며 이러한 상태의 물질은 초임계 유체라 부른다. 12. 탄소가 완전 연소하여 CO2가 되는 반응이 있다. 탄소의 1모를 100% 과잉공기와 반응시켰을 때 생성된 CO2의 부피 백분율은 얼마인가? 3. 10.5VOL% 13. 카보닐기 양쪽에 2개의 탄소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화합물을 무엇인가? 4. 케톤 14. 알칸류 탄화수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 사수령 알칸류 탄화수소의 탄소-탄소 단일 결합각은 자유회전이 불가능하다. 15. 분자의 전화량 보존의 법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분자 내의 원자에 간편한 가상적인 전화량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산화수라 부른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3. 수소는 화합물에서 이외 없이 항상 플러스 1이다. 16. 수소와 질소로부터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반응에서 질소기체 7.0g을 충분한 양의 수소와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는 표준 상태에서 몇 대린가? 4. 11.2 17. N2 분자가 가지고 있는 3중 결합은 어떠한 결합인가? 4. 1개의 시그마 결합과 2개의 파이 결합 18. 다음은 몇 가지 수소 화합물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HF의 이름을 나타낸 것으로 오른 것은? 4. 플루오리나 수소산 19. MnO4에서 Mn의 산화수는 얼마인가? 4. 플러스 7 20. 35도C에서 염화칼륨의 용해도는 40g이다. 만약 35도C에서 20g의 물속에 KCL이 5g 녹아있다면 이 용액은 어떤 상태인가? 1. 불포화 22. 완충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완충용액의 pH는 이온세기와 온도에 의존하지 않는다. 22. 0.05 0mol트리스와 0.05 0mol트리스 염화수소를 녹여 만든 500ml 용액의 pH는 얼마인가? 8.075이다. 4. 8.075 23. 산화원원적정에서 산화재 자신이 지시약으로 작용하는 산화재는? 3. 과만간산이온 24. 다음산 중에서 가장 약한산은? 4. 인산 25. 적정법을 이용하기 위한 반응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평형상수 K가 작아야 한다. 26. 침전적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분석물질의 용의 두곱이 작을수록 당량점이 뚜렷이 나타난다. 27. 일정량의 금속아연을 포함하고 있는 실효용액 25.0ml을 폐하 10에서 앱치 시약과 0.02m 에터 표준 용액을 사용하여 킬레이트 적정법으로 아연을 정량하였다. 이때 앱터 표준 용액 33.3ml을 적강하였을 때 당량점에 도달하였다면 실효용액에 포함된 금속아연의 양은 얼마인가? 4. 0.0423g 28. 염화나트륨 과포화 용액의 용질로 사용한 염화나트륨을 약간 더 넣어주거나 염화나트륨 고화포화 용액을 잘 저어주면 그 용액은 어떻게 되는가? 4. 염화나트륨 포화 용액이 된다. 29. 멀레이 게시드 0.1m 수용액 10.0ml의 같은 농도에 나우 수용액 15.0ml을 가했을 때의 pH값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3. 6.3 30. 무게 분석을 하기 위하여 침전을 생성시킬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침전의 용해도를 크게 해야 한다. 31. 에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에터는 이항성자계이다. 32. 다음 산염기에 적정 반응 지시약을 사용하는 종말점을 구하기가 가장 힘든 경우는? 4. 0.01mch3 쿡플러스 0.001mnh3 33. 어떤 용액의 다음과 같은 5종의 이온들이 존재한다면 이 용액의 차지 밸런스를 옳게 나타낸 것은? 4. 34. 에터 적정에서 종말점 검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3. 빛의 산란 35. 다음에 두 가지 반응에서 산화제는 각각 무엇인가? 4. ag플러스 al3플러스 36. 먹는 물 기준 벤젠 함유량은 10ppb이라고 할 때 10ppb는 물 1리터당 벤젠의 함유량이 몇 엔지인가? 4. 0.01 37. 산화환원 지시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폐로인의 환원형은 붉은색을 띈다. 38. pH는 10.0인 용액을 만들기 위하여 0.5mhcl 용액 100ml의 몇 주의 나투시오3을 첨가해야 하는가? 4. 7.8 39. 순도 100%의 벤조산 20g은 약 몇 mmol인가? 4. 164 40. 다음 반쪽 반응에 대해 내른스트식을 이용하여 pH는 3.00이고, P는 1.00mv일 때 반쪽 전지 전이 1을 구하면 몇 V인가? 3. 마이너스 0.356 41. 유기분자 CH-397-2CH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얻은 후 관찰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400-2100cm-1 영역의 흡수대시오 구조의 존재를 암시한다. 42. 분석기기에서 발생하는 잡음 중 열 적자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주파수를 낮추면 감소한다. 43. 1.50cm의 셀에 들어있는 3.75mgmla 용액은 480nm에서 39.6%의 초광도를 나타냈다. A의 모륵 관계수는? 4. 1.57 곱하기 103 44. 자외선 가시광선 흡수분광법에서 흡수보물이의 세기와 위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도플러 효과 45. 꽃빛살 분광광도계와 비교할 때 겹빛살 분광광도계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4. 광원 세기에 느린 변화와 편리를 상쇄해준다. 46. 원자방출분광법의 플라즈마 광원 중 가장 중요하고 널리 사용되는 광원은? 3. 유도결합 플라즈마 47. 원자흡수분광법에서 바탕보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4. 선형외기 사용 바탕보정법 48. 레이저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4. 레이저를 발생해 바탕이 되는 유도방출은 들뜬 레이저 매질의 입자가 자발 방출하는 근자와 정확하게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광자에 의하여 충격을 받는 경우이다. 49. 미지의 나노 크기의 작은 고체 입자 시료의 표면에 코팅되어 있는 물질을 확인하고자 FTIR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때 실험을 올바로 진행하여 좋은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한 시료의 측정, 미준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 분말 입자를 누졸이나 KBR에 묻혀서 측정한다. 50. 엑스선 형광 분광법에서 나타나는 매트릭스 효과가 아닌 것은? 3. 단전 효과 51. 광자변환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블로미터 52. 다음 분자 중 적외선 흡수분광법으로 정량 분석이 불가능한 것은? 3. 5초 53. 유도결합 플라스마 분광법이 원자 흡수분광법보다 동시다 원소 분석에 더 잘 적용되는 주된 이유는? 4. 방출 분광법이어서 광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54.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빛의 종류는? 4. 라디오 프리퀀시 55. 500나노미터의 가시복사선의 광자 에너지는 약 몇의인가? 3. 4.00 곱하기 10-19 56. 가시선이나 자외선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시료용기의 재질은? 1. 쿼츠 57. 불꽃 원자 흡수분광법에서 N2OC2H2 불꽃지로 몰리브덴을 분석하고자 때칼슘염의 화학적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방제는? 1. R 58. 단색화 장치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광원 59. 투광도 측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정도의 근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전도도검 출기 잡음 60. 1000mg HGL의 표준 용액 100ml을 염화수온으로부터 조제할 때 소요되는 HGCL이의 양은? 4. 135.4 62. 0.1m CUE 플러스가 CU로 99.99% 환원되었을 때 필요한 환원 장급 전위는 몇 부위인가? 2제로는 0.339V 4. 0.19 62. 다음 보기의 특징을 가지는 이온화 방법은? 3. 빠른 원자 충격 이온화 63.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가장 흔한 형태로 이동상으로 기체를 고정상으로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때 이동상과 고정상 사이에서 분석물의 어떤 상호작용이 분리에 기여하는가? 1. 분배 파티션 64.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리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정지상의 속도 65.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검출기 중 특별하게 감도가 좋고 단백질을 가수분해하여 생긴 아미노산을 검출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검출기는? 1. 형광검출기 66. 전압전류법에 이용되는 들뜸 전위 신호가 아닌 것은? 4. 원형 주사 67.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정성적인 목적을 위해 머무름지수를 사용한다. 다음에 주어진 머무름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지시료의 머무름지수를 계산한 것은? 4. 460 68. 전기분석법에서 전류룸을 위한 전지에서의 질량 이동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접촉 69. 자기장 부채꼴 분석기의 슬릿에서 나오는 질량 M, 전화 Z인 이온의 병증 또는 운동에너지 K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2. 70. 폴라로그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반파전인은 금속의 리간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71. 시차주사연량법으로 얻을 수 없는 정보는? 4. 열 팽창과 수축정도 72. 전압전유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전압전유법은 일정 전의에서의 전류량을 측정한다. 73. 열 무게 분석법 기기 장치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4. 회절발 74. 다음 그림은 메칠브로마이드의 질량 스펙트럼이다. MPQ는 CCBH3BR79 화학종에 해당한다. 다음 설명 중 오른 것은? 3. 피크C는 M플러스 3피크라 불린다. 동위원소 중 가장 큰 것들의 기여로 나타난다. 75. 시류물질과 기준물질을 조절된 온도 프로그램으로 가열하면서 이 두 물질에 흘러들어간 열량의 차이를 시류 온도의 함수로 측정하는 열분석법은? 4. 시차주사연량법 76.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머물지 않는 물질이 빠져나오는 시간이? 120S 물질 A의 머무름시간이 180S 물질 B의 머무름시간이 270S일 때 크로마토그래피 관해서 물질 A에 대한 물질 B의 선택인자 알파의 값은 얼마인가? 3. 2.5 77. 다음 중 전 2차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시전극은? 4. 유리 전극 78. 비행시간 질량 분석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질량 분석계이다. 79. 이온 선택성 전극의 장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타괴성 80.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봉오리의 띠넓임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액체 정지상의 막두께를 줄인다.